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에서 패션을 전공하고 있는 홍현지입니다. 제 꿈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돼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저만의 브랜드를 명칭하는 것인데요. 저는 패션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평화롭게 디자인하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가 되었습니다. 저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가 되었습니다. 저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